장롱 철거 전입니다. 장롱을 지금부터 철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롱 철거 후 모습입니다. 단열은 다른 업체에서 우리는 철거만 철사합니다. 문짝 다 해체하였습니다. 이제 몸통 다 해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빠 방에서 봐 오빠 방에서 봐 오빠가 해줄까? 오빠 방에서 봐 오빠 방에서 봐주세요. 문짝 다 해체하였습니다. 문짝 다 해체 문짝 다 해체 문짝 다 해체 문짝 다 해석 문짝 다 해석 문짝 다 해석 감사합니다.